오신 것 축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피로로 할 만한 주제를 알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이 발생시킨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가 예외를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가능합니다. 이런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존재하는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예외를 만들어서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나의 예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throw, throw는 던진다는 뜻이죠. new 런타임 익셉션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얘를 실행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이 직접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라는 것은 폭탄 돌리기와 좀 비슷해요. 어떤 기능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것을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는 쪽으로 예외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던진다는 뜻에서 throw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throw를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예외를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try, catch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try, catch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프로그램은 종료되면서 예외 메시지가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수정하는 코드를 짜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이때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예외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친구의 예외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try, catch 구문으로 surround, 즉 감싸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try, catch에 의해서 여러분이 직접 예외를 여기에다가 코드를 갖다 놓는 걸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돌리기 할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기능을 지금 우리의 코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예외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안 할 거니까 당신이 하세요. 쓰는 쪽에서 처리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throw를 여기다가 적어서 저 예외, 여러분이 위임하고 싶은 던져버리고 싶은 예외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있었던 에러가 없어지죠? 즉,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 코드에서 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사용하는 쪽에서 또 try, catch를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throw를 하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쪽에서 또 try, catch를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수업은 메소드나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체나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try, catch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처리하기 싫다, 귀찮다 아니면 내가 처리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러면 throw라는 걸 여기다가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try, catch를 할 필요가 없다 남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비무안이란 말이 있죠. 준비가 철저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외를 이용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묵묵하게 동작하는 믿음직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를 알게 된 것 축하합니다.